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오늘 대구 달선구를 봤기 때문에 대구 달선구 선거 결과는 그냥 전국의 대표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관점을 달래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선구 지역구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서는 같이 다뤘는데 지역구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역구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거 여러분들 이 지역구 아니네요. 한번 계시 보시죠. 아 이거 이거는 아닙니다. 이 지역 맞는데 이 그래프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이 지역구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박형룡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에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니까 이 선거인 수의 10분의 1만큼을 위조투표지로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박형룡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4199표 안에는 13441 곱하기 10분의 1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위조투표지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수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조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달성군 지역구에서는 4942표를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박형룡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관외사전투표에 1344표를 집어넣고 4199표에 1344표가 들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다 이름들 드러난 겁니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서 10이라는 것은 9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수에 9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불당 후보 한 게 더해지도록 조작을 아주 적게 한 거죠. 이렇게 이 선거인수 곱하기 10분의 1이라는 그런 위조투표지를 더해 줬기 때문에 가짜표를 다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역구 선거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선거결과 이렇게 정리가 되죠. 4942표를 집어넣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4만4천명이고 4900표를 합쳐 가지고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4만9천명입니다. 원래 선관위가 4만4천명인을 발표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해서 4만9천표가 왔다고 국민들 속인 겁니다. 그럼 4942표는 어떻게 만들었냐 9명이 사전투표수에 올 때마다 한 장씩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이름들을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름들을 만드는 방법은 원래는 사전투표율이 20.84% 선거인수 기준으로 이거를 23.14%를 뻥튀기 해 가지고 달성군이 아주 낮네요. 선거인수 기준으로 2.30%만 부풀린 겁니다. 이게 선관위하고 이게 선관위 자료를 수정한 것 위조투표지를 제거한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방형률 후보가 조작이 이전에는 22%밖에 못 받았습니다. 사전투표율. 이거를 30% 정도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게 뻥튀기를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사전하고 당일에 8%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부 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거죠. 그 이름 조작 전하고 이후가 현장에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찾아낸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크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하는 이런 차이칱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우리한테 이게 자연수라는 걸 뜻합니다. 후보의 덕표수가 모두 자연수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소기의 경일기겠지만 대한민국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자유인이 아닌 겁니다. 선거장에 가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득표수를 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역구를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비례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비례대표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조국 혁신당의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 전체가 불렀습니다. 이게 숫자를 만든 증거입니다. 선거관리비에 내가 숫자를 만든 겁니다.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거가 그냥 다 화제가 됐겠죠. 그래서 전부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조국 혁신당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관내사전투표 이게 줄 꺼놓은 게 전부가 다 만들어진 수치인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선거인수 곱하기 10분의 1을 해가지고 나온 그런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의 40%를 배분하고 조국 혁신당의 60%를 배분하는 거죠. 지역과 비례의 차이는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를 가지는 것이고 비례대표는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대구 달성구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의 60%, 더불어민주당의 40%인데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조국 혁신당의 70%를 배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30%를 배분하는 겁니다. 이게 이름들 비례대표의 분석 결과입니다. 4,959표의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은 4만 4,628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하고 가짜를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4만 9,587표로 발표를 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에 다 합친 것은 4,959표인데 이 가운데 40%의 1,983표는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주고 60%인 2,975표는 조국 혁신당에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그래프가 이렇게 두툼한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비해서 표를 더 많이 밀어줬기 때문에. 그 이름 추정치는 조작하기 이전이고 선관위는 조작한 이유인 겁니다. 이렇게 그냥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해가 다 발굴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냐.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얼마를 만들었냐.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20.84%인데 선관위가 뻥튀기래가 23.15%로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2.31%만큼 부풀린 겁니다. 2.31%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4,959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결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국혁신당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율이 원래 10%인데 15%를 올려준 겁니다. 선관위가 더불어민주위원장은 원래 사전투표율이 13%인데 15%를 올려준 겁니다. 이렇게 모든 종류의 조작은 사전투표에 위조투표율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왼쪽은 조작한 상태, 오른쪽은 조작이 제거된 상태. 여기에는 두툼하죠. 여기는 홀쭉하고 두툼하고 홀쭉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게임을 가르치는 모든 게 더 다릅니다. 여기서 바로 정상해드릴 것입니다.